재훈 군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근데 애시당초 그냥 운동이랑 예체능을 원래부터 싫어하셨거든요. 저는 헬스장을 그냥 다닌다는 거 말조차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. 되게 운동을 전부터 너무 싫어하셔서 제가 헬스장을 끊고 다니겠다고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저희 아들이 저게 똑같아요 재훈이랑. 근데 재훈이랑 똑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감옥뿐했더니 가봐야지. 멋있다. 멋있다고요.